네, 문제 보시면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풀머널의 하이퍼텐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흐름이 막혀져 있으면 되겠죠. 마이트라이브 앨브 협착이 있으면 당연히 혈액이 백업 되니까 하이퍼텐션 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엠볼리즘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겠습니다. 극심한 MR이 있으면 그만큼 또 되도록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번 같은 경우는 풀머널의 쪽 가기 전에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큘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다음 넘어가서 1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Left Ventricular Motion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보기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관련된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파라스터널 쇼트 액시스 뷰에서 봤을 때는 임페리어 월 쪽에 에코가 좀 댄스하죠. 아래쪽이 에코가 좀 많고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정상보다 하이포 키네지아한 저운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영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페리어 월 쪽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운동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한 보기를 선택해 본다면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페리어 월 쪽은 에이키네틱, 무운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댄스한 스카들이 보여진다. 그 다음 보시면 어부누만하게 또 전반적으로 나머지 세그멘트들은 하이포 키네틱한 모션들이 나타나고 있다. C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코로나래 아테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월 모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 문제처럼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15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딜라티드 카디오마이패스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을 때 하트 레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정상보다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쪽의 압력이 훨씬 높죠. 그래서 혈액이 나가는 게 제한적으로 좀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채워진 부분들이 잘 못 나가니까 계속해서 하트 레이트를 높여줌으로써 내보내줘야겠죠. 그래서 하트 레이트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디아 아웃풋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혈액들이 고이지 않도록 하트 레이트가 올라간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확장성 심근병증의 상태 정도를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환자의 힛소리를 봤더니 시스토릭 뭐뭐가 관찰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수축기 때 일어나는 게 소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파인딩을 비디오로 찾아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은 포챔버뷰와 비슷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관찰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VST가 관찰되는데 이쪽이 페리멤브러노스 레벨인데 좀 위쪽이니까 더 머스큘라 레벨로 생각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AST도 관찰되고 있어요. 중간쯤에 페리기 왔다 갔다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주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VST와 AST가 동시에 있는 그런 영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도 VST가 시스토릭 때 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좀 더 세겠죠.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관련된 보기를 찾는다면 정답은 A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죠. A번과 B번을 헷갈릴 수 있는데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머스큘라 VST로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과 함께 160번 문제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1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